안녕하세요 고잉 트래블의 조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스티클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할로윈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할로윈 파티가 있다고 해요 클럽 같은 곳은 남자들끼리나 아니면 남자 혼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보를 받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좀 있으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받은 곳이 여기 근처거든요 여기였나?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안에 있었나? 와 진짜 여기 항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코로나야 코로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저긴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다 사람들 너무 많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 여기 지금 못들어간데 아 어떡하지 친구가 전화를 한번 해주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친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 안받는지? 도와주기라 해놨고 도와주기라 해놨고 도와주기라 해놨고 알아요? 알아요 되세요 일단 축이옵 예 refin Katrina 아 네 이거 같이가 오 가legt 일단 들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다들 커스팀하고 지금 여기에서 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카메라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 마스크는 쉽게 벗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커스팀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커스팀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코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직원분들은 다들 코스팅을 한 것 같아요 역시 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너무 외롭다 나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인데요 여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커스팀을 하지 않으면 들어보내지 않는 그런 클럽도 있다고 해요 아 이거 많으신 분들은 이제 되게 즐겁게 노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거 하고있어 감사합니다 말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질 않아서 아쉽네 밑에는 더 코스튬 화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에 공연하는 걸 좀 찍고 싶은데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찍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네 여기가 헤비메탈 생각인데 지금 이제 뭐 시작할 것 같아요 공연을 저도 헤비메탈 공연을 진짜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한 번 몇 번만 듣고 가겠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게 조금간에 와 진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하자는 거지? 안 할 건가? 촬영하기가 지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좀 나가야겠습니다 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마스크도 그래서 아예 걷지도 않았어요 아 이렇게 오늘 이스티클랄에서 할로윈 파티 현장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잠깐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고요 터키는 사실 이슬람권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할로윈 파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티클랄 같은 경우는 워낙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할로윈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만큼 이렇게 화려하게 시장을 하고 할로윈 파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박하지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집에 가자 30분 만에 이렇게 힘들 줄이야